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누피홀릭입니다 오늘은 백차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백차 중에서도 이거는 수미라는 차인데요 백차도 종류가 되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싹을 이용해서 만든 백호운침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취한 백모단 그리고 좀 더 노엽, 쇠한 잎을 가지고 만든 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병차를 이렇게 뜯어먹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제가 뜯는 법부터 해서 다 오늘 마시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무서운 칼같은 거 있죠? 그게 이건데요 차칼이라고 해요 이 차칼로 저 차의 측면을 이렇게 살살살살 공격을 해서 얇게 포 뜯듯이 뜯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살살 여기 다 틈새가 있거든요 이파리를 워낙 큰 걸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백차는 1년 차, 3년 약, 7년 보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마시는 차는 슬슬 약의 단계에 와 있고 보물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얇게 뜯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자사오라는 거예요 의흥 지방에서 나는 자사라는 특수한 흙으로 만든 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 그런 특성을 좀 머금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차만 우리는 게 좋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복권성 지방에서 생산되는 흑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유자는 좀 뭐라고 그러지? 차 맛을 되게 잘 살려준다고 유명하죠 특히 암차나 백차를 마시면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물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차 마실 때마다 이렇게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백차는 헤얼이나 당뇨에 되게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가 아까 효능을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슬슬 자사오가 다 예열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도배를 예열을 하고요 공도배는 공평하게 차를 나눈다는 의미를 가진 타구이고요 다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제 잔을 예열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잔 받침을 빠뜨려서 여기 받치고 갈게요 꼭 갖춰야 되는 건 아닌데 기왕이면 혼자 마실 때라도 이렇게 갖춰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차를 넣고 아까 열심히 포를 떴던 차들을 넣어 넣을게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생긴 형태의 차는 좀 가루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가루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특이한 건 이게 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차의 특성상 써지질 않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맛있어서 지금 저는 사실 상당히 오랜만에 마시는 백차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루를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자사어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말 차에 있어서는 좀 알뜰한 편이라 진짜로 어떤 분들은 좀 가루는 기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좀 알뜰하게 잘 해서 마시는 편이에요 다 이렇게 해서 넣고 나면 이렇게 둥글게 된 포장이 되었던 거 처음에 됐던 모양으로 다시 열심히 포장을 해주고 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뜨거운 물을 붓고 차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차도 역시 한 처음에 2-30초 정도 우리면 되고요 사실은 몇 초 우려야 되는가 이런 거는 잎의 모양이라든가 찻잎이 부서진 정도 혹은 크기 등등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잘게 부서진 찻잎이 많다면 우러나는 속도가 빠를 테니까 빨리 빼주는 게 좋겠죠 잘게 부서진 게 빨리 우러난다는 거는 티백의 경우를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가 우러나는 단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용출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공도배에 차를 붓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오랜만에 마시는 백차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차를 마시면서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실행한 예술인을 위한 창작지원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탕색부터 감상해 볼까요 호박색을 띄는 게 참 예쁘죠 그럼 맛은 또 어떨지 제가 또 마셔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나 마나 맛있을 거예요 약간 카카오 그런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 향긋할 거라는 게 벌써 향기로 느껴지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차가 들어있는 모습도 참 아름답죠 이게 흑유의 어떠한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예술인 창작 준비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이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책이랑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라도 티타이밍이 나온 상태여서 거의 바로 증명이 됐었고요 어 이건 제 세 번째 책이네요 어쨌든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공고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고가 나면 본인이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에 부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하시려고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서류들이 되게 뭔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관공서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랑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 가지고 되게 겁을 많이 먹었었어요 준비하면서 그랬는데 그냥 정말 너무 간절해 가지고 이걸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열심히 막 저는 직접 그냥 뛰어다녔어요 이거를 인터넷으로 해서 정보내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서류를 받고 이런 걸로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진짜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차라리 그게 더 마음 편하고 싶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어디에서 뛰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개인정보수신 및 활용 동의서입니다 이건 신청하는 데서 직접 뽑으시면 돼요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사인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띄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사인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시면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랑 수납영수증을 띌 수가 있어요 언제 그거를 띄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가시면 지역에 있는 세무서에 가시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띌 수가 있어요 재단에서 원하는 기간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창작준비지원사업예술활동계획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지원금을 받으면 어떠한 창작활동을 하겠다 이런 거를 그런 계획을 밝히는 건데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면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꼭 적어서 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될지 안 될지 잘 몰랐었는데 소식을 기다린 결과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창작준비지원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걸로 제가 한 일은 7년 동안 사용하느라 인터넷 하는데도 30분 걸렸던 저의 랩탑을 처분하고 이 멋지고 근사한 아이맥을 산 일이었고요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브이로그 혹은 유튜브 이런 것도 찍고 편집해서 올릴 수 있게 돼서 사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말고도 이 컴퓨터로 어떠한 창작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평온한 밤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